안녕하세요 수창희TV입니다 오늘 맛있게 먹을 음식은 베트남 쌀국수 그리고 분자입니다 분자 같은 경우에는 만두 비슷한 게 있는데 그건 만들 수가 없어서 비비고 군만두를 사용했습니다 그럼 잘 먹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고기도 있어요 고기는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고수는 상에서는 좀 뺐는데 저는 고수를 좀 넣겠습니다 맛있습니다 마감의 단계로 얇고 저는 소스 먹는 게 귀찮아서 소스를 뿌려 먹는데 오늘은 찍어먹도록 할게요 소스는 밥 먹기로 했어요 소스는 달콤하고 소스는 달콤하고 흑흑 문어 문어 거품 한입 시크 음 고기 고기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서 너무 맛있어서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도 엄청 맛있어 이렇게 먹으면 더 맛있게 잘 먹으니까 정말 맛있다 비빔밥 소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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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스로 소스 치즈 마요네즈 치즈볼 너무 맛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긴급리급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이쁜라엘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아삭아삭 매콤한 식감 모짜렐라 치즈볼 어묵 아 그리고 저는 피씨소스 대신 까나리 액젓을 사용했습니다 충분히 까나리 액젓도 피씨소스처럼 맛이 나오니까 굳이 피씨소스 사지 마시고 까나리 액젓 사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치즈가 더 맛있어 치즈가 더 맛있어 치즈가 더 맛있게 먹기 좋지 치즈가 더 맛있게 먹으면 솔직히 치즈가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치즈가 더 맛있게 먹으면 치즈가 더 맛있게 먹기 좋네요 초콜릿 닭다리 계란 팽이버섯 오징어 와..잘먹었다